다음 소식입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반년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여성의 허위 신고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여성은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40대 김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였던 A 씨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김 씨를 신고했던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A 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 씨는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A 씨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편광연입니다. SBS 편광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